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요즘에 성공이라는 그 단어 그 느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체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적 장점과 단점, 나의 외면적 장점과 단점, 나의 경제적 장점과 단점. 나의 외면적 장점이나 단점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매력적인 외모, 외형을 가졌는지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맥적 장점과 단점, 나의 경험적 자산 여부. 인맥이라는 것은 나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그게 인맥이 될 것 같고요. 경험적 자산 여부라 함은 내가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해봐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도움을 받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지 그겁니다. 나의 경제적 자산 규모.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게 되겠죠. 나의 무형의 자산. 내가 책을 낸 책이 있다든지, 유튜브에서 수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지. 그런 게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현재 수입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메모장을 펴고 적어보아야 합니다. 계속 여러 번 적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모습 시간적으로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모습 누군가에게 항상 의리되지 않아도 되는 모습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배려하고 교육하고 소통하는 모습 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드라이브하면서 여행 다닐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보고 그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표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에는 그 목적지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려보고 상상해보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에 해당되는 자신을 인지할 때 자신이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면 또 다음 단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이 성공 성공 하는데 성공해야겠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공의 모습을 상상해봤을 때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살겠다 기부를 하겠다,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후임을 양성하겠다 이런 어떤 성공의 기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작은 성공, 큰 성공 많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